네, 사랑하는 강가한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유세보다는 율동을, 율동보다는 의중활동을 훨씬 더 잘하는 노동부문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박영선 후보를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박영선 후보를 사랑하십니까?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180석 의석, 그리고 서울시의회 박영선 후보를 도와서 서울시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행복해 주실 준비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챙기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믿고 있으시죠?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전투표 나오셔야 됩니다 전시사장 투표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전화 다섯 통, 주변 사람들 손잡고 투표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투표장으로 존경하는 강남, 국민,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 믿고 저희도 열심히 의정할 거라고 서울시의 박영선 후보가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게끔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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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